안녕하세요. 요리다구 채널입니다. 언제 올라오려나?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지 메모리가 저장속도로 못따라가네. 자 1차 촬영 마치고 일단은 한번 더 촬영해 보겠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꺼내서 그런지 대충 집어넣었더니 연산속도를 메모리가 카메라를 못따라오네. 좋은거 꽂아놓고 다음번엔 또 촬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전달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좀 텀을 두고 천천히 오세요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거에 조금 아쉬우니까 이따 내려갈 때 한번 더 촬영해 봐야 되겠습니다. 원래대로라면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에이컷 나올 때까지 조금 움직여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뱅킹각 이라던지 코너링에 대한 그런 자세 이런것도 신경쓰긴 하는데 일단은 올라갈게요. 자 다시한번 촬영을 한번 더 촬영하기로 했어요. 너무 아쉬운게 있어 가지고 안전한 곳에서 간단하게 촬영 촬영 해 보겠습니다. 여기 코너 돌아야 돼 코너 아니 1등도 빨리 달려야 돼요. 그래야 코너 CC 1차 촬영 마쳤고 2차 촬영 들어갑니다. 한 번 더 한 번 더요. 야 이렇게 오래되니까 이게 카메라가 뻑이 나네. 끝냈어요. 용신님이 그만 찍으라고 했어요. 용신님이 그만 찍으라고 했어요. 용신님이 한방에 A컷이 나오면 좋은거예요. 아 여기 많이 찍어주는게 좋은거죠. 와 여기 풍경 봐봐. 노을. 어우 멋있네요. 기가 막히죠. 이거 제가 미리 이 시간에 딱 올수록 오면 볼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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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을 위해서. 아. 비행기 지금 지나갈 수 있게 딱 맞춰 가지고. 아. 아. 이게 바로 유리나무 로즈의 힘. 아. 아. 차가 안나가. 차가 막아야되는데. 저요 계속 딴소리 한다. 내가 지금. 재민 얘기하고 있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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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잖아. 똥 여기 길 알잖아. 네비 따라가고 있어요. 저도 말좀 하게요. 아. 이제 곧 헤어지거든요. 아. 요 앞에서. 우천 기포 쪽으로 빠져야죠. 우리는. 나도 그쪽으로 가는데. 아 그래요? 거기에서 아라마루 쪽으로 빠지시잖아요. 저는 거기서 직진하거든. 곧 가자고. 그래가. 아. 어디가 어디가. 이쪽이야 이쪽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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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직진하고 자유종. 아. 그러면은. 오늘 즐거웠습니다. 그리고. 오늘. 찍은 사진은 유튜브에 좀 올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. 아. 이렇게 사진을 한번. 여러분들의 라이딩 사진을 찍어드리기 위해서 참가한 이 투어를. 무사히 잘. 마무리 하도록 하고.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께 더 멋진 사진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